초반이니까 쪼밥 먹어보자. 조금만, 조금만, 조금만. 일단 맛만 보려고. 와 뭔가 육수, 육수 맛인데? 육수 맛이래. 저거 싫지 않아, 나도 먹어봐서. 별 맛이 안 나기 때문에. 저렇게 이상해한다. 저거 너무 진해서 저래. 왜? 뭐맛이지 이게? 냄새는 좋은데 맛이 안 나. 근데 지금 물 색깔을 보니까 진해. 잠깐만, 나 그리도 돼. 원래 이렇게 쓴가? 나 꿀 좀 넣어줘. 꿀을? 아니 꿀을! 쓴 맛이 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? 쓴 게 몸이 좋다고 하잖아. 이게 나나? 그래도 써? 응응. 꿀이 답이야? 아니 저건 원래 꿀이? 맞나? 이게 쓴 맛은 아직 있긴 하다. 아유 이렇게 쓴 맛이 이렇게 나. 아니 근데 이것도 쓰다는 놈이 어떻게 술을 먹냐? 술은 다뤄. 무슨 무슨 덩어리야 이거 완전. 술은 다뤄. 그럼 이게 또 좋은 술이라고 생각하고 먹어. 내일부터 알았어? 미리 서싱 먹어. 그래도 먹으면 안 취하잖아. 네. 취하려면 술을 먹는 거야? 알코올 다 줘. 그러니까 간이 이렇게 나쁘다고 그러는 거야. 해주도 뭐라고 해. 대명 씨가 엄마처럼 챙겨주고 있어. 건강 잘 챙깁시다. 껍질에도 많이 있는 거 같고. 건강합시오. 아프지 말고. 네. 행복하자.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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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 진짜. 야. 그만해 진짜. 아니. 봉식이랑 하고도 좀 오버한데 거기에다 또 네가 받아쳐주니까 너무 힘들다. 뭐라고 받아쳐줘야 될 거 아니야. 뭐라고 계속해야지. 진짜 맞대가리 없었어요. 맞대가리 없었어요. 그런데 저는 이 대명이 아니면 건강검진도 아마 죽을 때까지?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. 네.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만들어주는 건데. 아 정말 맛없긴 한데. 최대한 먹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렇게 또 집에서 챙겨주는 가족들이 있으니까. 봉식 씨 건강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거죠. 네. 네.